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6월 21일까지 도내 27곳의 공공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와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점검은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, 각 공사현장 현장대리인,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 주관 아래 가시설과 절토부 등 취약구간 안전시설, 수방자재 확보, 가용장비 준비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. 이와 함께 건설현장 폭염 행동 요령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도 강화했습니다.